오늘 무대에는 아마 좀 이해 연기자분들 중에서 충분한 연기자가 아니십니다. 저희랑 생활을 하셨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스크 브랜서의 실력하고 정말 특이 동영하는 찬원함, 찬원함을 다루는 저희 이민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하이루스카 오스 평화역을 맞아서 연이 깊지만 아니라 쇼금 내려보신 노래 중이었습니다. 저희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둘 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만남도 가슴이 닿아 울커댓어 그래서 돌아온다 그 약속 하나도 밤시에 동기동기 없네 널 기다리다 봐 바라본다 오른내상 막지말도 상상한 상상한 닭길에 확신을 가진 오스카 역할을 맞아서 사랑하면서도 참 즐겁고 재밌게 같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시크릿 가전을 보시면서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가정에 즐거움을 가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사랑 똑같이 오른쪽부터 가주시고요. 사랑치는 그럼 왼손 한번 들어 주시고 사랑치는 오른쪽 한번 그냥 들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찬양